여러분은 이 방에서 저를 가장 잘 표현한 물건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? 모든 물건, 소품 하나하나가 모여서 저의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콕 집어 말았기보다는 굳이 꼽자면 뒤에 걸린 사진입니다.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어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저의 시선을 그대로 옮긴 사진을 통해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그 공간에 있는 저를 모두 표현할 수 있어서 이 방에서 저를 가장 잘 표현한 물건인 것 같아요.